. 원래 성향 자체가 신경질적인 거예요? 아니면 따지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 그러지 항상 이게 성격이 곤두서 있다고 말해야 되나? 아니면 집착이라고 말해야 되나? 저는 고집이 있다고 남들이 얘기하는데 고집이 아니고 저는 조금 제가 보는 게 좀 성장이에요. 그리고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거 그런 거 안 지키면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에요. 근데. 내가 언니 전부 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지금 솔직히 내가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집착이 누구한테 향한 집착이 있겠어 뭐 뻔하겠지만. 언니를 느끼고 있으면. 왜 저렇게까지 우리가 뭐 머리에 혈관 뭐 뇌에 혈관 뭐 손에 혈관 얼굴이 혈관이 혈의 혈관이라 그러지 굳을 만큼의. 되게 민감하고 예민하다 그래야 되지. 왜 이렇게 사소 껌껌 시비를 걸고 다닐까. 왜 싸움을 저렇게 싸움 딱처럼 싸움을 누구한테 걸고 다닐까. 딱 그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제가 밖에 일도 하지만 사회생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꼼꼼한 게 조금 남들보다 좀 더하다 그 정도 있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매너를 안 지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뭐 내가 뭐 점을 봐야 되겠지만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지금 여기가 지금 터져버릴 것 같은데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어휴 언니 네 결혼한 지 한 뭐 육 년이 됐어요 칠 년이 됐어요 대략. 어휴 언니 결혼한 지 한 뭐 육 년이 됐어요 칠 년이 됐어요 대략. 그치 근데 칠 년이 옆에 없어보여요 아 그거 때문에 왔는데 어 터미는 조금 직장 때문에 좀 떨어져서 지내야 편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진짜 반대를 했는데 그 남북으로 남편이 1시간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한번 출근할 때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얻어졌어요 원룸을 음 근데 어느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직장도 옮겼거든요 그 근처로 근데 집에 안 들어와요 3년 넘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 이유를 가르쳐 줄게. 집 얻어준 것도 뻥이고. 집 얻어줬다고 그랬죠. 아니 같은 돈이니까. 뻥 얘 이 말하냐면. 지금 순간적으로. 신랑이 옆에 없어 보여요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없는 게 아니라 도망갔다. 도망갔다 니 피해서 도망갔다. 언니 니 피해서요 피해서 도망갔다. 그니까. 언니랑 살면서 언니 아까 그랬잖아 너무 그 예민한 막 그런 거 있잖아 아까 말했잖아 처음에. 그때. 그게 너무 심해 집작 플러스. 이렇게 말할게 그 신랑이 뭐 한 집에 있는데도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가서. 가서 누구라고 통화를 하는지 또 방에서 혼자 뭐 게임하고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서 뭐 확인을 한다든지. 말하자면 남자 직장 생활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치 직장 생활을 당연히 하는데 정말 그 스토크처럼. 막물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통화를 한다며 그건 언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니 한 공간에 살면서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물어보는 게 이상한가요. 그리고 아니 한 시간에 한 번 통화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저희 부장님도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 정말로 내가 둘이 서로가. 서로가 원해서 내가 신랑도 우리 와이프가 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우리 와이프가 지금 뭐 할까 그런 게 아니지 아니잖아 지금 언니 같은 경우는 선을 넘어서잖아 선을 넘어서. 의부증이라고 그래야 되지 의부증 플러스 스토크 노릇을 하고 있고 신랑이 언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언니한테 그 취향 성격 언니 그 내면 내면 그게 언니한테 질러버린다 하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신랑이 출근하면 저녁에 만나서 여보 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 그치 회사가 있어 뭐 무슨 일 있으면 한 번씩 하루에 한동안은 또 전화할 수도 있지 여분 뭐 해 뭐 초록할 수는 있어 근데 지금 이거 신랑의 마음을 읽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또 보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는 그걸 떠나서 너무 집착이 너무 강하잖아 강한 면에 신랑은 숨이 안 쉬어진다잖아. 아니 근데 그걸 알고 연애를 했고 제가 저도 처음부터 내가 좀 철두철미한 게 있고 나는 이 정도의 매너는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자기도 합의해서 했고 어? 그래 놓고서는 어? 그럼 이해가 안 가네? 그런 게 아니겠지 이해가 안 가네가 아니라 신랑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 언니가 알고 있잖아 언니 싫어서 도망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언니는 어? 언니 비아를 위해서 어? 언니 비아를 위해서 우리 신랑은 먼저 출장을 가서 그걸로 이사 갔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근데 언니는 너는 진짜 알고 있어 우리 신랑이 도망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 신랑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 것도 언니는 분명히 알고 있어. 그냥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이게 언니 있잖아 이게 뭐 뭐라고 그래야 되지 스토크라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정신병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완전히 의부적인 의부적으로 말하기도 그렇고 세 플러스가 다 나랑 겹는 거 같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똑같아 놓고 얘기할게요. 언제 돌아와요 이 사람. 언니 같으면 가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로요. 나는 너무 잘 도망갔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러다가 어느 한 사람 심장마비 걸려 죽을 것 같고. 이 내 지금 저 저 뇌가 흔들려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려요 보이지 않게 여기가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혈관으로 이렇게 못 올라간다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느낌 숨이 막혀서. 근데 언니 같으면 그 자유에서.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만약에 언니가 진짜 미안하다 하고 진짜 나 좀 도와달라 나 내가 생각하기도 내가 병인 것 같다 당신 말대로 내가 집작이 너무 심하고 내 어렸을 때 환경이 그러다 보니 내가 병인 것 같다 인정을 하시고 나 좀 주보고 나 치료를 받을게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신랑이 흔쾌히 할 줄 모르겠지만 언니는 자신이 모든 걸 부인하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언니 그 크게 할 때나 이거 병이다 말하기도 뭐하고 의부증이라 말하기도 뭐하고 스토크라 말하도 뭐 다 겹렀어 겹려. 의부증이 있으면 서로 따로 살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잘 들어봐요. 아까 그랬잖아 굳이 우리가 나도 그래요 뭐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받을 수도 있고 방에서 핸드폰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언니 가서 누군 누군데 이거 봐 뭐 확인해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 왜 같이 있는 데서 안 해요 저는 같이 있는 데서 전화받아요. 이러니까 신랑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라고 신랑이 언니를 피해서 전화받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말하는 것은. 화장실 갔는데 전화가 와서 핸드폰 갖고 갈 수도 있다고 정말 배가 아파서 언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한 자체가 신랑이 질러버린 거라고 누구한테 왔어. 저는 그 지저분한데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가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물 내리면 그거 다 튀는 거 아시죠 공기 중에 근데 왜 그걸 왜 들고 가요 전화할 게 있으니까 저 몰래 할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랑을 잡으러 오신 거예요 나질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톡 가놓고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미 끝났어요 제 카톡도 받고 해요. 그냥 안 받으면 또 가서 난리 치겠지 사무실 가서 또 개난리 개난리 치겠지 언니 그 그 수준이죠. 회사 앞에 가서 개난리 치는 그 수준이죠. 사무실 들어가고 제가 그런 민폐는 안 끼치죠 앞에 커피숍에서 기다리죠. 기다린 게 아니라 협박하겠지 너 안 나오면 내가 사무실으로 올라갈까. 그렇게 물음표를 찍잖아 그러니까 신랑이 정말 사무실 사람들 창피해서 만나준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근데 굳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언니 심각한 어 심각해 머리가 난 굳이 물어본다면 그냥 나무 착한 남자 놔주라고 하고 싶어요. 어쩌다가 그 사람도 운도 더럽게 없네. 어쩌다가 언니 같은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이거 뭐야 언니가 지금 들을 자세도 안 됐잖아. 오늘 점을 보러 왔으면 내 말이 백 프로 맞지는 않지만 신랑이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진짜 많이 심각한가요 하라고 물어본다면 곤칠 자세가 돼 있는데 언니는 지금 언니만 잘났다고 빡빡 두는 똑바락 뜨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가 변하겠냐고 변하는 없어. 그럼 제가 어떻게 변하면 돼요 그 말씀만 심하게 하지 마시고 솔루션을 좀 줘보세요. 그니까 말을 했잖아 신랑이 원하는 것은 일반 여자들하고 사는 거 일반 가정 우리가 편상시에 가정 있잖아 사는 거와 똑같이 살기를 원해 원했다고 뭐 크게 언니한테 뭘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언니는 지금 정신적인 정신적이나 하는 행동이 너무 큰 범위를 뛰어넘어 넘어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스물씩 언니는 같이 살겠어. 그럼 한 번 정도는 정말 신랑을 사랑한다면 우리 신랑이 증가 정말로 나 때리면 힘들다면 내가 정말 그럴까? 혼자 자기만의 자아 반성도 할 필요가 나는 분명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언니는 전혀 그게 없어. 그냥 그 집자 오리지널 그게 뭔가에 꽂힌 거에 꽂혀서 언제 들어올까 언제 올까 안 와. 오기에는 넘도 또 멀리 가버리고. 제가 고치면 그래도 안 온다는 거예요? 언니 못 꽂혀요. 언니 못 꽂힙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렸을 때부터 뭐 이십대 말하자면 스물하나 스물 두 살 친구로 인해서 크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 있는 것 불명이 있어요 언니가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언니가 집사관이 너무 강하게 지금 변해버렸단 말이야. 왕따 당했었죠. 그렇게 말하니까 또 나도 마음은 아프네. 근데 그걸 갖다가 신랑한테 그 기분은 알겠지만. 차라리 도와달라고 그러시피 그러셨어요. 나 이런 이런 상처가 있으니 나 도와달라 그러지 왜 신랑 여기 숨을 막히게 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그들을 왕따 시킨 거니까. 그들을 왕따 시킨 것은. 그들을 왕따 시킨 것은 언니 자유야. 그들을 왕따 시킨 거 근데 신랑도 언니가 그렇게 왜 신랑한테 그들의 그들의 모습을 볼라고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체가 잘못됐어요. 신랑은 신랑이지 신랑은 그들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언니 이것을 권치지 않는 이상 어느 남자하고도 인연이 없어요. 인연이 없는 게 아니라 남자 만나지 마세요 하고 싶어요. 그냥 혼자 혼자 그냥 운동을 해서 권치든 뭐 뭘 이렇게 하면서 뭘 해서 권치든 십자가 다니면서 권치든 그런 언니 자유인데 이런 상태 갖고는 어느 남자 앞에 발목 잡지 말라고 싶어요. 충분히 언니 마음은 무슨 마음은 저는 알겠어. 달라질 생각이 없어요. 노력하는. 이거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신랑이 그렇게 너무 여기에. 마블에서 끊을 아예 언니는 다. 신랑이라고 처음부터 언니한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기회 많이 줬던 것 같은데 그걸 박차 박 차버린 사람은 언니야. 신랑이 더 이상 언니한테 이런 관심이 없답니다. 나 이걸 봐달라 했으니까 이것만 봐줍니다. 됐죠.